Q. 브랜뉴 협동조합 브랜뉴 협동조합 벌써 4회를 맞이했습니다. 1, 2, 3회에서 아주 기괴하고 불가능한 챌린지들을 저희 브랜뉴 식구들이 도전해봤는데 1, 2, 3회는 좀 영블러드였다면 이번에는 브랜뉴의 형님들 이제 영블러드들이 새로운 조화를 이룰 건데요. 24년 동안 막걸리 만들지 못하였는데 같이 하시고요. 저희 랩선생님 랩인간형 마이너스 형 오늘 챌린지 하는데 각오 한마디 좀 오늘 챌린지 뭐 일단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기부돼요. 기부하면 제가 받는 것도 있나요? 제 친구 킵이 형 안녕 오늘 글이랑 말 놓은 킵이라고 해. 너무 회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젊어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챌린지 도전하는 각오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뭐든지 저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도전을 할지 몰라서 약간 두렵네요. 저희 이름으로 기부되는 거니까 기부 너무 좋습니다. 완전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오늘 도전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시 열심히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브랜드 뮤직 협동조합 제 4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